김정은 큰일 났네 야 이새끼들아 누가 남전선 종북자익주사파 세력을 믿고 있으면 된다고 했어? 더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70회 방송으로 김정은 큰일 났네 2부 야 이새끼들아 누가 남전선 종북자익 세력을 믿고 있으면 된다고 했어? 라는 주제로 지난 2018년 4월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지금의 북한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합니다. 미국의 쓰레기 언론이나 대한민국 쓰레기 주류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속아 혹시나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변해 혹시 미국이 주도하는 UN의 제재가 풀릴까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자 별 볼일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중서부에서도 오랜 생활을 했고 사업도 중서부의 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무용리를 오래 하며 정말 많은 곳을 다녀보아서 보편적인 미국인들의 성향을 누구보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소위 부패 세력인 피시 좌파인 민주당과 한통석인 주류 언론이 어쩐 거짓말을 해도 모두 거짓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정말로 하늘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제조업체를 중국으로 다 보내요 직장은 없어지고 희망이 없던 미국의 보편적인 사람들 학벌은 낮지만 그저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정답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제조업을 중국으로 다 보내놓고 미국 내 일자리가 없어지게 만들었던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자들이 한소리가 있죠.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끌고 들어오게 한다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너무 엄청난 일이라 전임 오바마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웃으며 결코 절대로 불능한 일이라 했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단 몇 년 만에 만들어내 그것도 온갖 거짓말로 탄핵을 하려고 발악하는 피시 좌파 언론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기어코 해낸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이제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는데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배반하고 뒷주머니를 찬 민주당의 주류 피시 좌파 세력을 선택할 것이라 착각하는 게 한심한 수준의 세대가리 같은 판단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끌고 들어오는 대서사실을 보면서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많은 성실한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그동안 넉넉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패한 피시 좌파 세력은 오로지 자신들만의 안의와 영달을 위해서 살아왔고 입만 살아서 조잘조잘하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종북자익주사파 세력과 그렇게도 똑같은지 참으로 입이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 평화 타령에 장단을 맞추면서 춤을 춰온 우리는 모두 정말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종북자익주사파 세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 국민이라고 떠드는 정치인 중에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같은 역사, 같은 조상, 같은 언어를 쓰는 멀어야 36천인 형제자마인데 과연 이렇게 두고 있어서도 되는가? 라고 외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정치인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모두 같은 행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애써 외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화할 수 없다고 외치는 종북자익주사파 세력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안이와 영달을 위해 살아온 종북자익주사파 세력에게 묻고자 합니다. 당신들이 비웃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2018년 5월 10일 북한 김정은 집단에 잡혀 온갖 고초를 겪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을 구출한 사건이 바로 상상할 수 없는 독재 아래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드디어 70년 만에 해방하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간 백정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은 자연적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내의 종북자익주사파 세력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70년 전쟁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70년 된 대한민국을 자체를 공산사회 국가로 만들려는 세력의 사악한 이기심에 맞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 70년 만에 북한 주민에게 진정한 해방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역사의 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탈을 쓰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 아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대우를 받으며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은 인간 백정혈통 유일 지배 아래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빌론으로 유배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구출되는 역사처럼 마침내 70년 만에 진정한 해방의 역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구출한 한 분에게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받은 메모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It was an amazing moment. I'll never forget.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When three Americans stepped onto the atomic adjoined base Andrews and gave me a signed personal load with palm 126 on the back. 세 명의 미국인들이 앤드류스 공항의 활주로에 발을 디뎠을 때 뒷면에 시편 126편이 적혀있는 메모지를 제게 주었습니다. 밤 126, 1-3 When the Lord brought back the captives to Sion, we were like men who dreamed. 시편 126편 1절 3절 여하께서 시원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었더다. Our mouths were filled with laughter, our tongues with songs of joy.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더다. Then it was sad among the nations.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And we filled with joy. 그때 문나라의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To these men of faith and courage, God bless you and welcome home. 믿음과 용기 이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기원하고 집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펜스부 통령은 모든 나라가 영토 내에 있는 북한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를 보호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오히려 역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정은 집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흥남철수작전 탈북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정권에게는 북한에는 오로지 김정은 한 명의 인권만 있으며 집단 노외로 살고 있는 다른 2,500만 명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공산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은밀하게 작업을 하는 중국 공산당의 동북아시아 공산연방제에 가입하고 싶어 안달이 난 대한민국의 종북자익주사파 집권 세력은 자유민주주의국가 선두주자인 미국의 지원과 유엔의 역할에 관한 우리의 역사적 사실마저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불법 탄핵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한 이들 종북자익주사파 세력은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한풀이를 하고 1950년 6.25 한국전쟁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공산 무장폭동을 마치 나라를 살리자는 민중의 결기인 양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연일 교묘한 언어 교란 작전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미국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를 잔머리 굴리는 것으로 알고 밀고 당기는 것을 완전히 반대로 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안달이 난 북한 공산정권과 중국 공산당 같은 적국가는 끌어안고 정작 도움을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대한민국을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해주고 나라를 건국시켜주고 6.25 한국전쟁의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해주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깨우치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도움을 준 미국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태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마저 공산화하려 안달이 난 종북자익주사파 세력이 어떤 짓을 하던 그것은 잠시 동안의 광란의 춤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었던 것은 우리가 하는 짓이 이뻐서 아니면 잘나서 도와주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휴머니즘으로 우리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미국이 다시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이 나서서 북한 주민 구출에 앞상서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세계의 선두주자인 미국이 북한 주민을 구출해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살도록 도와줄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70년 만에 한민정에게 진정한 해방의 시기가 다가온 역사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마침내 70년 만에 진정한 해방의 역사 남북한 주민들 모두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한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